오늘 어디 가요 할머니랑 엠티 가요 몇 년 만에 가봐요 처음 가봐요 신나게 놀다 올게요 내가 엠티를 가는데 처음 가는 거라서 난 모르겠고 어쩌든가가 재밌게 놀다 올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같이 온대 우리 동네를 달리고 있는데 백농리는 참 평화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국을 빵구하나로 강타시킨 커플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엠티 커플의 민트 사랑입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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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거 같은데? 타고? 타고 옆쪽 아 타고? 그 다음에 다음으로 찍자 아 너무 좋은데? 지금 빨간색 빨간색은 찍는데? 근데 쨍! 비틴! 쨍! 저는 냉정하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겠습니다. 다 벌리거든? 그러니까 아... 약간 상처받아서 막 하시는 느낌을 이렇게 하면 약간 렌트 앞에버리 안 받고 어... 이렇게 좀 다 벌리거든요? 이거... 흙하고 똑같이 하고 오세요. 웃으면 안 되지. 한 번 안 돼. 빨리 나왔네 일로. 잘못했지? 죽는 거 아니지? 우와... 장난해, 이거. 이야... 목숨을 걸고... 와 이거 다음에 한번 해볼까? 앉아 앉아! 앉아 앉아! 앉아 앉아! 앉아 앉아! 단아 네가 할머니니 단아 네가 너를 좋아해 단아 네가 너를 좋아해 소원 다 미 라이키 미 라이키 라이키 미 라이키 라이키 미 라이키 라이키 두둑두둑 두둑두둑 변화해 네... 네...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촬영 중에 있습니다 할머니... 화이팅! 오늘은 1박 2일로 MT 처음 놀러 가봤는데 정말 재밌게 놀았어 너 같은 사람 그거 끼워줬어서 고맙고 손자들도 나중에 놀러가게도 재미있게 놀다 와 사랑해